터너베스 수평했으면 잘했어요 대구동향 존다지 좌중간에서 골 미션 들어갑니다 습점차 자 존다지의 골 미션 네 SBS는 일단 공룡력은 좋은데요 지금 7위를 달리고 있는 안양 SBS 그리고 3위를 달리고 있는 골 미션 오늘 존다지 선수 습점차로 좁혀졌습니다 서있으면 안되죠 존다지 선수들 우아의 일대일 대결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3점짜리 들어갔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하는거지요 지금 네 레그스루 드립을 통해서 지금 풀업점프를 선고시켰습니다 아 투에드 덩크요 아 부상방지 공격자의 시간 14초 정나경 존다지 패스 다지 상승에게 공격시간을 짧게 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다 이용해야 되죠 다지 휴 다지 휴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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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추승균과 1대1 점프슛 성공입니다 2점 인정 네 존다지 선수 추승균 선수를 앞에 놓고 2분여초 정나경 다시 존다지 다시 1대1이죠 추승균과 1대1 상태 한쪽으로 자 돌아섰습니다 2점 성공 아 설마한 게임기에요 아주 빠른 몸 늘림에 의한 1대1이 아주 도포했어요 동양 간격 존다지 인규 다시 외강냅니다 자 슥점 존다지 성공 20대17을 보았어요 존스 2점 네 서둘러는 그런 슛이죠 리바운 존다지 자 안쪽에 2점 성공 넥도엘 선수를 가볍게 제끼네요 먼저 들어간 그 파스트 브릭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세컨드 입장료 3점 성공 3점 사과를 잡고 2점 4점